안녕하세요 1월 10일 오후 5시 예보를 좀 쉽게 더 알려드리는 예보 알고 싶다 우진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변 3층의 흐름을 조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쪽에서 굉장히 빠른 이 수증기 영역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증기 영역대들을 기준으로 그 위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건조한 영역이 하나가 보이고 있고요 그 밑으로도 굉장히 다량의 수증기들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이 두 가지의 루트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영향으로 내일 토요일에는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좀 구름이 많이 끼거나 빗방울이 좀 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구름 모습을 대개 하층에 있는 구름 영상 가지고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반도 영상을 구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먼저 우리나라 남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 저기압 또는 기압골에 동반된 구름대들은 굉장히 지금 다충대로 발달을 하면서 앞으로 제주도 남쪽 중심으로 이렇게 통과를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말까지 이러한 경향이 계속 이어질 건데요 그래서 이 구름의 이 언저리 부분들이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 부분까지 영향을 주게 되면서 내일 일중 이 남해안과 제주도 쪽으로는 구름이 많거나 흐린 그런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여태까지 우리나라 쪽으로는 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기 하층부로 굉장히 좀 다소 차가운 공기들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이 구름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올 때 조금 더 떠서 들어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비가 직접적으로 많이 내리기보다는 빗방울이나 또는 이 남해안 일부에서 새벽에 기온이 떨어질 때 눈이 조금 날리는 그런 형태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냐면 내일 밤 또는 모레 새벽까지가 되니까 일요일 새벽까지가 되겠죠 그 이후에는 저기압에 동반된 구름대들이 점차 서쪽으로 동쪽으로 이동해 나감에 따라 날씨는 점차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 약한 기압구린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구름대들이 거의 굉장히 약하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대들이 그대로 들어온다라기 보다는 이 해상에서 이 발해만 또는 우리나라 서해 북부 해상을 거치면서 이동해온 공기들 주로 따뜻한 공기들이 되겠는데 이 공기들이 우리나라 쪽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점차 차가운 공기 위로 공기들이 뜨기 때문에 여기서 구름대들이 추가적으로 좀 더 발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구름에 영향을 받는 데는 우리나라 서쪽 지방이 되겠고요 이때도 약한 빗방울이나 또는 기온에 따라서는 조금 더 내륙 쪽에서는 눈이 조금 날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구름의 이동 속도들 또는 공기의 이동 속도들이 굉장히 좀 느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불안정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내일은 이동 중 구름이 많고요 우리나라 서쪽 지방 그리고 우리나라 남쪽 지방 일부를 중심으로는 구름도 많고 빗방울도 새벽에 좀 떨어지고 눈도 어디 곳에 따라서 좀 날리고 이러한 조금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은 그런 좀 애매한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후의 모습을 좀 일기도를 통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남쪽에 있는 이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중국 남부에 있는 저 영역이 이렇게 우리나라 남쪽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제주도하고 남해안 쪽으로 그런 영향을 받을 거고요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들어오는 기압골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림에서 보시면 이 초록색 영역들 비가 오는 지역들이 안 보이고 대부분 다 흐린 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불안정이 그렇게 크지 않은 구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후에는 일요일 쪽으로 가면 지금 그 후면으로 보이는 이 대체적으로 좀 차가운 공기를 가지고 있는 대륙 고기압이 점차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확장을 해 옵니다 그래서 일요일 정도가 되면 이 고기압의 영향권에 점차 우리나라가 들게 되면서 날씨는 점차 호전되는 쪽으로 그게 맑아지는 쪽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내일은 좀 구름이 많고 일요일은 점차 맑아지는 강수는 조금 약한 빗방울이나 눈이 좀 날리는 그런 형태만 될 것이라고 생각되니깐요 주말 동안에 나들이 계획 하시는데 좀 참고를 해주셔도 좋겠고 단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새벽부터 아침 사일마다 이렇게 남해안이나 서쪽 지방에는 눈발이나 또는 빗방울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일부 기온이 낮은 데서는 도로가 결빈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해가 뜨기 직전보다는 바로 해가 뜬 다음에 지면이 그래도 조금 영상의 기온이나 기온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움직여 주시는 게 좋겠고 부득이 새벽에 움직이셔야 되면 이러한 도로 결빈 상태를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예보 알고 싶다 우진기였습니다